성품나라 어예예! 오늘의 성경이야기 맹인의 말에 경청하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품나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봤나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멈추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소외되고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없인 여기는 그런 맹인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있답니다 오늘 그 성경말씀 전체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거나 아니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이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마태복음 20장 32절 33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소리를 집중해서 들은 그 경청하는 성품의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많은 성경에 또 나와있지요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봤다는 증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마을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만 들으면 줄을 져서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달려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그 동네는 시장 바닥처럼 바뀌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신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 따라가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요 그 소리를 맹인 두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 맞아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 말이지 와 신난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너무나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와 예수님이다 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니까 자기도 앞은 안 보이지만 사람들 틈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거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대를 꾸짖었어요 쉿 조용히 좀 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쉿 그렇지만 두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었어요 예수님 사실은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도 됐을 텐데요 예수님은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나를 부르는지 본 거죠 그랬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 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두 맹인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두 맹인은 아주 거침없이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해요 하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바쁘신 예수님 말이죠 너무 놀랍게도 멈춰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두 맹인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자마자 두 맹인의 두 눈이 번쩍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늘과 땅도 볼 수 있게 됐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너무나 놀랬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깜짝 놀랬죠 그 두 맹인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경청하는 성품인 거예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외우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두 맹인이 예수님 예수님 하고 소리칠 때 다른 사람들은 잠잠히 하라고 꾸짖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른 사람이 두 불쌍한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 속에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경청의 성품이에요 경청이란 그 사람을 존중할 때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성품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경청의 성품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청의 성품으로 그 맹인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 예수님의 성품은 사실은 우릴 또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다가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멈춰서서 왜 그러니 하고 집중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은 경청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소원을 이렇게 맹인 아저씨들처럼 예수님 내 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 소리를 경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경청하는 성품이기 때문이죠 그 경청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소리로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르지지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우한폐렴에서부터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해 주신답니다 우리를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경청의 성품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집중해서 잘 듣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예수님 성품 닮은 성품 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죠 한번 함께 기도해 볼게요 우리 성품 나라 친구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품 나라 친구들이 예수님 닮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은 시끄럽다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멈추어서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도 경청하는 성품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앓을 때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경청하시는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성품 닮은 경청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경청의 성품을 연습하는 귀한 성품 나라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품 나라 어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